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너무 감사한 송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양주에서 세탁특공대에서 연결되어진 다락방에서 연결되어진 세신자가 양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세례식 때 이렇게 다른 분들도 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입교하고 이렇게 세례를 진행하잖아요. 입교 때 이제 신앙 고백을 한다고 선서를 하는데 입교 시간에 세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송도님이셔요. 멀리서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집중하시고 긴장하신 모습이 보여서 다른 목사님이 저분 세례받는 거 맞냐고 입교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너무 긴장해서 그런다. 제가 봐도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에게 이렇게 점심에 다락방 어저께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분 다니시는 직장에서 식당에서 직장 다니는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거기 직장에 다니시는 누군가 앉는 거예요. 어 뭐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결코 우연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세례식 때 이렇게 감사했던 저희 송도님의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그 옆사람이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저희 교교에 세례받으신 분은 아버지가 무당이셨는데 이분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귀신이 보이셨고 뭔가 소리가 들리고 결국 삶이 무너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모든 방법까지 써봤지만 되지도 않고 결국 자해까지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고 그런데 이분이 예원교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분이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병원에서 이제 병명이 나와야 이제 이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줄 텐데 병명도 안 나오고 치료도 안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몸이 더 아프고 제가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오면 몸이 그 다음에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주교육 받으시고 받으셨는데 계속 몸이 더 아프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사주교육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영적인 거구나.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 길로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끝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그 세례 이번에 받으신 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성당에서 세례받는 줄 아는데 교회에서도 세례받나 봐요. 이렇게 저희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반응이 오잖아요. 아 옳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 앞에 분이 그 옆에 분에게 이제 한 번 목사님 오셨는데 직장에서 이제 다락방 하는데 한 번 말씀 드리러 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던 차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영적까지 이렇게 잘 따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또 세례식 때 더 감사했던 거는 귀신 보는 분과 함께 온 성도님이 또한 계신데 이분은 좀 나이가 드신 사장님이셨거든요. 그 일하시던 분의 사장님이셨는데 영적인 것은 아예 믿지도 않는 분이셨습니다. 뭐 영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 하시던 분이고 이제 그 귀신 보는 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다가 이제 말씀을 쓰려고 하면 이제 귀신이 막 펜을 꺾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무슨 귀신이 펜을 꺾냐. 네가 손을 힘에 딱 주고 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무슨 귀신이 몸이 아프게 하냐. 네가 그냥 건강하지 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믿어지게 되어지고. 근데 세례 받기 전에도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건면의 말씀도 나누려고 갔더니 이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 날 마음에 안 들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창세계 3장이 이렇게 묶여 있다면서. 나 중심에 묶여 있다면서. 근데 또 이 메시지를 또 깨닫고. 아 그렇죠. 하면서 잘 깨달으시고 받으시고. 지역 식구들한테 밥까지 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도 신앙생활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잘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번 주 강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술 취하지 말 것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돈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너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돈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원의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이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요. 돈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를 주셔서 세계보고마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는가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관점으로 전도와 성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강단 2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수능 보잖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수능 다 보셨었나요? 저도 어느덧 수능을 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참 수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때 수능을 보고 가채점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가채점을 하고 점수가 나온 대로 내가 맞는 대학 이런 이런 대학에 가겠구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했죠. 근데 막상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상했던 그 점수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밀려 쓴 거예요. 밀려 쓴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대학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게. 틀린 것도 맞게 해주셔도 모자를 파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랩런트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쓰셔도 모자를 파네. 왜 이럽니까.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또한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 대학교가 이제 칼빈 대학교 신학과였고 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신학과 다락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기도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으로 기도의 비밀을 조금 더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의 모습으로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며 이런 생각이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어쩌면 쓸데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쓸데없는 망상으로 빠진다면 내 속에 헛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안 좋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성공하고 믿음으로 직진하던 승리하던 사람들이 랩런트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환경과 과거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들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네가 나를 왜 끄집어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느냐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피를 발라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도 인도에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과거는 지나갔고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해결할 방법을 찾고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시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랩런트들이 걸었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부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봤었을 땐 그냥 어떤 종교를 믿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이다. 나쁘게 말해서 개죽음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들은 승리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전달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이 복음을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미련한 전도를 통해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낮은 곳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다른 교구 직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이제 또 저희 교구고 사는 데는 다른 지역이고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일하는 그 앞쪽에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 전화하겠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그 교구로 연결되어져서 저를 이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관계로 다 맺어 놓으셨더라고요. 회장님도 노인정 회장님도 이렇게 친분을 쌓아 놓으셨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찾아가서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를 찾아봤고 어저께 또 가서 그 노인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덟 분이 계셨는데 여덟 분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송도님들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영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내와 만나지 않았으면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깨닫고 정말로 나의 일어나고 있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스 13장 8절 말씀에는 예수 글씨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정말로 예수 글씨도를 붙잡는 것임을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글씨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는 전도와 성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3, 7일과 세계보그마 전도와 성교는 계속되어 질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실제로 품고 기도할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세와 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를 갖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을 누릴 것이며 우리 현장 가운데 이 복음에 선포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장 가운데 이 시간에 기도하지만 그 현장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